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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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이지가 않는데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옆에 아저씨들이 공사장실이라던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확대를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저기 글씨가 좀 보이겠죠 저 올라가고 손박실을 많이 했는데 몇 년 전에 선박경기가 안좋아가지고 조선세국 이런사람들이 다 떠나고 오는게 지금 사람도 오리오싶은데요 오늘은 볼거리가 조금 있네요 저기도 큰 배가 좀 밖에 있구요 볼거리가 많습니다 3개 다 달라고 저보다 안달라고 당연히 모르겠네 안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